안녕하십니까. 육군 군악의장대대 상병 조진호입니다. 중성 국방부 군악대대 소속 상병 육성재입니다. 어떻게 지내셨어요? 저희가 상병을 또 달지 않았습니까? 맞습니다. 그래서 상병의 위치에서 더한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군생활을 하고 있습니다. 건강도 되게 많이 좋아지고 운동도 되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네, 저희가 또 이제 반 이상 했지 않습니까? 그렇습니다. 처음 보셨던 거자 그래도 고생했다 하면서 그래도 반 넘게 했다. 작은 연못에서 시작된 길 바다로 바다로 갈 수 있음 좋겠네 어쩌면 그 험한 길에 지칠지 몰라 걸어도 걸어도 덧든 발걸음에 너 가는 길이 너무 지치고 힘들 때 말을 해줘 숨기지만 넌 혼자가 아니야 우리도 언젠가 흰 수염 고래처럼 헤엄쳐 두려움 없이 넓은 세상 살아갈 수 있길 그런 사랑이길 그런 사랑이길 더 상처받지마 더 상처받지마 이젠 울지마 웃어봐 너 가는 길이 너무 지치고 너 가는 길이 너무 지치고 비엄고래처럼 비엄고래처럼 헤엄쳐 두려움 없이 이 넓은 세상 이 넓은 세상 살아갈 수 있길 그런 사랑이길 그런 사랑이길 너 가는 길이 너무 지치고 힘들 때 말을 해줘 숨기지마 넌 혼자가 아니야 넌 혼자가 아니야 우리도 언젠가 긴 수염 고래처럼 헤엄쳐 두려움 없이 이 넓은 세상 이 넓은 세상 살아갈 수 있길 그런 사랑이길 그런 사랑이길 될 수 있길 내 넓은 세상 이 넓은 세상 내 넓은 세상 내 넓은 세상 내 넓은 세상 내 넓은 세상 감사합니다.